안녕하세요 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Get On Ready With V이구요.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막 클렌징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죠? 오늘은 스킨케어와 제품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잡다한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클렌징을 다 하고 왔구요. 지금 맨얼굴이에요. 좀 많이 건조하네요. 이제 스킨케어 들어갈 건데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피부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클렌징 메이크업 할 때는 안 보였던 여드름이 보이죠? 프롤네이처의 에이지 인텐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품을 아리따움 2분의 1 화장솜에다 묻혀요. 묻힌 다음에 한 번 더 얼굴 클렌징을 닥터처럼 쓰는거죠? 에센스를 저는. 이 제품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좋아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에센스잖아요. 이렇게 결 방향대로 닦아서 써 주구요. 크림을 요즘 들어서 많이 안 바르는 이유가 저의 경우에는 한 제품을 스킨케어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그 제품들을 레이어드 하고 또 레이어드 하고 또 레이어드 해서 같은 제품을 레이어드를 하는 걸 좀 많이 즐겨요. 왜냐면 이것저것 기초 제품을 많이 나열해서 쓰다보면은 결국에 신선하게 쓴다는 그 맛이 사라져 가지고 차라리 한 제품을 빨리빨리 써버리고 빨리빨리 써버리고 빨리빨리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구요. 앰플에 좀 꽂혀 있는 상태여서 앰플을 썼는데 프로폴리스 앰플에 요즘 꽂혔어요. 그래서 차앰박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도 사실 이거는 제가 홈쇼핑에서 꽤 많이 구매를 예전에 했었던 제품인데 오랜만에 다수 써보니까 역시 쫀쫀하고 보습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끈적거림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다 써서 양이 없어서 맥스 클리닉 제품에 프로폴리스 베리어 앰플을 요즘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자주 쓰고 있는데 차앰박 제품하고 맥스 클리닉 프로폴리스 앰플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맥스 클리닉 앰플 같은 경우는 정제수 베이스가 조금 들어가 있는 편이고 C&P 같은 경우는 정제수보다 프로폴리스가 고농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 농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더 착한 마음 히알루론산 수분 앰플 이것도 민감성 피부에 괜찮은 앰플이라고 해서 쓰는데 이 제품 역시도 막 순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화장 전에 거의 쓸 때가 많아요. 화장이 좀 더 쫀쫀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앰플 같은 경우는 내 피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흡수 건조할 때는 흡수가 더 빠르고 약간 덜 건조하다 싶을 때는 흡수가 더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차엠박 앰플 아니면 맥스 클리닉 프로폴리스 앰플을 발라주고 있어요. 맥스 클리닉 클리어 앰플까지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눈 쪽이나 아니면 코 쪽 이런 팔자주름 쪽이나 목주름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의 안티에이징 링클 크림 바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홈쇼핑에서 리프팅 팩이랑 같이 나온 제품인데 저는 크림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아이크림 조금 아이크림 아니면 이마 목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약간 매끄덩끄덩끄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홈쇼핑 라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홈쇼핑 라인에서 10판? 이제 로드샵에도 이제 이 제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약간 형태로 다른 패키지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쓰고 있고 의외로 좀 엄청나게 바를 것 같은데 적게 바르는 편이죠?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여드름 같은 경우는 저도 여드름이 날 때 여드름이 날 때 저는 피부과를 가요.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 게 제일 빠르니까 아니면 약간 곪은 여드름일 때는 피부과에 있는 니들로 압출해 달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안전하게 물론 그게 금액대가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잖아요. 가격대가 나가니까 부담감이 있는데 피부과 주말에 만약에 이런 게 나아. 주말에 이런 게 나면 피부과를 어떻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쓰는 제품인데 이게 아크네 크림 제품인데 이거 태국에서 친구가 사다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소량만 소량만 발라줘요. 여드름 부위에 모든 기초 케어를 끝나고 속에서 만약에 깊게 곪았을 때는 착색이 되거나 오랜 흉터처럼 났는데 이거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는 제품 같아요. 막 엄청난 루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따로이 뭐 하는 걸로는 피부에 좀 더 한 제품을 레이어링을 좀 많이 해보는 거 한 제품을 레이어링을 많이 해서 비립종이 나나 안 나나 제 얼굴에다 뭐 인상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한데 비립종이 나나 안 나나 그런 걸 테스트를 해서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면 저는 이제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씩 드시고 좋은 꿈 행복한 꿈 다 같이 꿉시다. 그러면 안녕 안녕